침색 멀췄었으니까 빨래? 버스? 델리벌? 뭐야? 델리벌이 오면 있고 어? 여기다 주라식 엉킹 뭐야? 야 빨리 선택을 해라 밸렛 엔트런스 돼 있네 밸렛 엔트런스 돼 있네 밸렛만 되는 거야? 밸렛 엔트런스 돼 있길래 안 돼 안녕 공원에 가고 싶어요? 네 전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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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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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 기분이 돼 있네 응 해보죠 해눈 사람들이 다 절로 간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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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진짜 아까 여기 올라온 데잖아 유니버터 스터디에 왔습니다 여기도 부바검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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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강추 nozuri 있어 아저씨 한번 고를게요 아저씨 한번 고르께요 넌 아 들어가야 사진 찍고 싶구나 과자 입길 수 몇 개 한건데 지금 엄마 신고 하긴 메탈 디렉터업이야 근데 이게 그 색깔이 없고 메탈로 되어있다잉 이게 색깔이 있는거지 일본거일거야 일단 들어갈까요 바로? 나올 때 찍을까? 나올 때 불켜있어서 예쁠 것 같아 꼭 제발이 하나 찍고 왔고 우리도? 쫄나 써봐 이게 앞에 내가 막아주지 연기가 나서 안보이네 이거 또 여긴 왜 또 사람이 몰려있는거야? 대표소 아니 여기 여기 가운데 아 여기 여기 서 봐봐 가운데 여기가 그거네 나 헐리우드 나 헐리우드 일본 아니고 헐리우드 저거 봐봐 나도 잘 찍어줘 야 이거 새섬이랑 좀 다른데 느낌이 우리 다 샀어 우리 다 샀어 우리 다 샀어 우리 다 샀어 못 만들어 가면 돼 다 샀어 우리 다 샀어 우리 다 샀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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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두 아이시스 이뻤어 카메라 안 가져오길 잘했다 이거 뭐 살까? 이거 밴드? 주니? 밴드 여기서 하는 거야? 어 이런 데서 뭐 있다던데 어차피 온 거 천천히 파워 밴드 어 저거야 파워 밴드? 네, 저희는 스페이니다 그쵸? 파워 밴드? 네, 저희는 다 파워 밴드 다 파워 밴드 뭐 하세요? 뭐 살까? 하나하나? 응 하나하나? 3시간 여기가 마리오 제품을 가지고 계실거에요 마리오 제품을 가지고 계실거에요 마지막 파워맨은 QR2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라 원앱이나 샤프레 43.80원 뭐지? 뭐지? 이거 가져가보죠 니꺼야? 니꺼야! 니꺼야 아까 내꺼 어플에 마리오 대가는 코너가 있었어 아 그래? 준아 차봐봐 한번 이쪽 위에 올려놓고 거기? 이거 가서 기다리면서 하자 그래 가자 준아 또 기다려야되 근데 우리 어차피 마리오 말고 다른거 비 그쳤다 마리오로 가자 마리오는 조금 이따 하고 거기 내려가면 또 다른거 다 할거죠 준아 뜯지마 뜯지마 또 흘린다 가서 어차피 한 30분 기다려야되 아 이거 하고싶대 30분 기다릴때 그때 하라고 폰이랑 또 연동시켜야되 이거 이거 때문에 그래 저거 잊어버릴까봐 저거 잊어버릴까봐 과연 사람들은 어퍼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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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부터 15분 야 엄청 괜찮은데? 빨리 가야겠다 어퍼 우리 로우부터 갈까? 난 어퍼 먼저 갈 생각인데 어퍼에 뭐가 있어 뭐든지 알고 와야된다 난 여기 만화를 거의 다 봤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심스라이드데 나 저 타가도 돼? 좀 더 다 탈거야? 아니 뭐 자꾸 다 좀 더 있다 탄대 아무것도 안타고 지금 계속 그만하고 있어 준아 사람들이 왜 저거 안타고 지금 내려가는지 알아? 왜? 닌텐도 닌텐도 카트 그거 때문에 가서 뭔가를 해야돼 지금 이게 닌텐도 카트가 엄청 재밌돼? 그것 때문에 사람들 다 오는거래 닌텐도 가야 어 저기 나 나왔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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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가서 다 닌텐도 나와 아니 주변에 닌텐도 말고 여기 이거는 가방을 넣어 놔야 되나봐 내가 넣어볼까? 내가 넣어볼까? 안경도 넣어야 되나? 안경까지는 100시나 날라갈까봐 90분까지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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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이건 그냥 렌탈 저기 아름 저거 하면 되는거 아니야? 렌탈 스튜디오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지 근데 진짜 내 가방이 엄청 커 최첨점 시스템이네 612 아까 열렸어 여기 오 꽤 커 오 꽤 커 들어갈까? 응 아니 내꺼 백이 들어갈까 아이씨 되겠지 아름? 몰라 아니 이거 간단간단한거라 그랬어 근데 여기는 막 이런거는 없어 없어서 있으니 좋은 시간은 기본이겠다 2시간 이거 빼고 파여있어 2시간 그나마 쇼컷 만들어놨네 오 장난 아니야 오 무서워 와 영화다 영화 그거 이거 아낙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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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화 안 봤어? 영화 안봤어? 영화 안 봤어? 영화 봤지 영화chio 털린다 준아 진짜 장난 아니었지 소리만 들었는데 엄청 무서웠어 진짜 장난 아니었지 이거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 뭐 유니버셜이냐? 나한테 못 알겠어 내가 와야된다 할 수 안했어 조심해 나는 이거 그냥 아이버랜드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야 아이버랜드 롯데월드 비할 게 아니다 지금 하나 탔는데도 벌써 이 정도면 돼 살려줘 사진 줘봐 진짜 아니야 아직 저런 거에 소굴 라인 아니지? 아름 거기 서봐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이거 빨리 타는 게 낫겠다 아름 왜? 5시 반에 문 닫은 데잖아 쟤는 5시 반에 문 닫은 데잖아 쟤는 네 제가 5시 반에 문 닫은 데잖아 네 뭐지? 1,2,3 1,2,3 오 오 땡큐 땡큐 영화에서 본 거 같아 오케이 땡큐 야 나 이제 저런 게 간단한 거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야 이거 신기하잖아 엄마가 봐도 신기하대 이거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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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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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악 야 이거 바람불면 오겠다 이거 trembreso 덥다 으 아 아 아 따순아 비 الج 뭔지 엘 asma 얜 어 아 예 오 으 아 아 아 아 아 좀 어땠어 어 힘들어 2개 탔는데 엄청 무섭지 않은데 뭔가 그냥 한큐에 그냥 끝내버리네 진짜 너무 조일게 탄거 아 아 진짜 기가 막혔다 어? 아름이 절로 안나가고? 어 아 아 아 이게 다야 그냥 탈게 어 자잘하게 막 뭐 뭐 뭐 저 자유로 들어 그런 시시한거 없어 그냥 세게 한 몇개 아웃 끝이야 이젠 영화 보자 그랬지 준아 거기 서 볼래? 아름 저기 한번 서 볼래? 사진 하나 둘 셋 우와 야 사진 나오는 것도 어 옆에 가는건 뭔데? 이거 닌텐도야 이거 닌텐도야 어 저건 기다려야 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결국 안 한다는거지? 오늘 열 수도 있으니까 그 앱 잘 보라고 뭐 땜에 그런가? 모르지 이거 이따가 영화때문에 와 저 산 찍으려고 줄 섰다 방에 문 닫아? 나오면 줄 가? 지금 찐나 나 찐나 똑같다 내가 볼 때 아 진짜 미쳤다 여기 왜 똑같이 재원을 해놨는데? 여기 진짜 미쳤다 아 진짜 미쳤다 말하면 이거지 그냥 기본템이야 어 됐어? 어 됐어? 여기가 다 찐나야겠다 아 줄미야 밑에 들어가서 머리로 쳐 머리로 치는 거야 안 돼 그거 아 그만해 머리를 한 번만 더 쳐봐 나 안 놓고 내가 계속 추던 거야 지금 아 그거 저 미로 안 해 저기 앞에 여기 뒤에 있지? 여기 뒤에 안에 묻고 있어 이게 아 그러면 얼마나 치려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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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봤을까? 어 저 찍어야 되는데 어디 완전해? 어디야? 어디야? 야 너도 뭘 안해? 야 너도 뭘 안해? 야 느려 느려 좀 더 빠르게 빠르게 느려 느려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저기 오면 안 돼 저기 와라고 저기 가 아 아 내 손 쟤 내 손 찍었어 어디야? 저기 저거 저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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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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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저리 자 택 FAI 택 큐 택큐 와 깬 거 거지 이게 깨고 안 깨고 그게 아니잖아 근데 키가 어딨지? 스탬프 얻었네 벌써 4가 됐네 키가 있어야 되나? 키야 아저씨가 넥스트타임 넥스트타임 이랬어 키가 안 들어왔어 딴 데 가보자 아니